제 계획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. 와, 내가 1등 하겠네? 해볼만 하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을 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을 좀 늘려서. 소모고개요. 소모고개 같은 거. 캐치마이드. 캐치마이드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게임은 하나가 추가가 될 거예요. 어? 어? 바로 쿵약 토치마이드. 바로 쿵약 토치마이드입니다. 아, 맞다, 만화가였지? 어. 이 게임은 내가 지은 게? 만만한 상대처럼 이렇게 충분한 생각은 없지만 거기에 준비되었던 제 계획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